한석규 씨는 사람의 감정을 믿지 않는 비리수사팀 팀장, 도치광 역을 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비극적인 사건을 목격한 후 경찰 내부를 조사하는 감시자의 길을 선택한 이분이라고 하는데요. 독보적인 연기세계를 구축하신 한석규 씨가 보여줄 도치광, 어떤 모습일지 벌써 기대됩니다. 정면도 알아보시고요. 서 있기만 해도 도치광에 정말 날성 카이스마가 뽑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한석규 씨만의 부드러운 미소로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끝까지 바라봐,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수컷의 늑대 라는 표현으로 도치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조금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예, 도치광으로서의 모습을 좀 감안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 김영훈 역을 맡았습니다. 과거 사건으로 얽힌 도치광, 판태조와 제외하며 비리수사님의 한명이 되는 이분이죠. 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강렬한 액션부터 복잡한 내면을 가진 영군의 섬세한 감정성까지 한층 깊어진 연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우, 카메라를 향해, 오우, 예, 날소 눈빛보다는 오늘 성광준으로서의 그런 미소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오른쪽 한번 더 볼까요? 오른쪽 끝까지 한번 더 바라봐 주시고요. 네, 뭐 성광준 씨를 감시하고자 왓처를 자처하는 사람이 너무많아 지금 번호표 뽑고 대기주의예요. 예, 자,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성광준 씨라면 정말 너도 너도 감시하고 싶은 마음 있을 겁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 경신 예고하고 있죠. 한대는 자가가다 엘리트 검사였으나 악의 잊지 못한 사건으로 삶의 변화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손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네, 철벽 포커 페이스와 순환한 탈리스마로 극을 부끄러갈 예습이라고 하죠.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아, 오늘도 멋진과 예쁨과 아름다움. 네, 모두 다 갖고 계시네요. 네, 자, 왼쪽 판방마다 몸을 틀어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 정말 제가 뒷모습을 보고 지금 숨이 멎었는데요. 어, 살짝 한 바퀴 돌아주실 수 없겠죠? 네, 예, 안 된다고. 네. 네, 자, 정면을 조금만 더 바라봐 주시고요. 너무나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 어, 자, 과연 한태수로 어떻게 변신을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자신만의 신념으로 범죄자를 잡는 광역수살에 절대적 포식자로 막강한 존재감을 걸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과거에는 한 팀이었지만 이제는 감시자가 된 도치관관은 흥패한 심리전을 펼칠 예정인데요. 두 배의 연기 호흡, 벌써부터 설렙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어우, 네. 지금 또 굉장히, 어우,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다 긴장이 되는데요. 네,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도 한번, 예. 날선 눈빛을 지금 또 카메라를 향해 쏘아보고 있습니다. 어우, 예. 어우, 카메라를 뚫을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허성대씨였습니다. 이제 한쪽 치며 감시자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죠. 네,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바라봐 주시고요. 조수현이 비리수사팀의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엄청나 큽니다. 네, 어우, 똑부러지고 당찬 모습. 네, 우리 조수현으로 또 어떻게 분할지 박주희씨의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희씨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합니다. 어우, 네. 여러분들, 이 세운을 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다니, 어우, 정말 꿈맛 같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함께 시선을 맞춰서. 나란히 선행된 모습만 봐도 역대급 비리수사팀이 탄생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부패를 목격한 치원, 사인을 목격한 영군, 거짓을 목격한 패주까지. 과거 비극적인 탁권으로 얻은 세 사람이 어떤 진실을 우리 앞에 꺼내놓을지 정말 기다려주십니다. 네, 혹시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지금 뒤에 보여지는 포스터 속 세 분의 모습은 굉장히 열심히 서로의 일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멋져 볼 수 있지만, 어색하지만 한번 시원하게 웃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예, 서로 바라보면서 네, 선원주씨 네, 우리 김현주 선배님, 한성규 선배님 아이컨택 하시면서 서로 네, 아, 예, 아, 네, 자연스럽게 네, 아, 좋습니다. 오른쪽 살짝 이렇게 몸을 틀어서도 네, 서로 살짝 바라보면서 예, 하하, 예, 아, 이렇게 시원하게 또 자연스럽게 미소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고요. 또 단체 촬영을 이용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우리 출연자인 모두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허성대모님, 그리고 박주희 대표님 우리 다섯 분 단체 사진 촬영을 이용합니다. 네, 박주희씨 그 다음 허성대씨 순으로 아잇,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역시 왼쪽부터 몸을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서 아, 예, 배려하는 모습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왼쪽부터 우리 허성대 배우님이 살짝 앞으로 나오셔서요. 예, 살짝 앞으로 나오셔서요.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예, 너무 나오셨고요. 예, 허성대 배우님 3D로 너무 크게 나오니까 또 놀래요. 예, 좋습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네, 왼쪽부터 자, 다섯 분이 펼칠 왓츠와의 성인 네, 후광차 스릴러도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자, 정변 말아 봐주시고요. 네, 진실을 쫓는 감시자들의 강렬한 눈빛이 여러분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네, 좋습니다. 끝까지 걸어가 주시고요. 네, 우리 허성대 씨, 박주희 씨, 김현수 씨, 성완준 씨, 한석규 씨까지 네, 여러분 이거 최고의 믿고 보는 배우들의 총집합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제가 또 단체 촬영이니만큼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자,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역시 사정대각선으로 자, 7월 6일 첫 방송입니다. 왓츠와!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우, 좋습니다. 우럭차입니다. 네, 아우 자, 일주일이 너무 더디가고 있습니다. 7월 6일입니다. 자, 정변 말아 보시고요. 네, 네모엑자 스릴러! 왓츠와! 시작! 화이팅! 아우, 좋습니다. 네,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셋! 화이팅! 아우, 한석기 선배님이 또 이렇게 진두지휘 해주십니까? 호흡이 착착 많네요. 네, 고맙습니다.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곳으로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공동 인터뷰를 위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엄마가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